편하게 수비를 할 수 있고 오오오 실드 다 날라갔어요 다음 충분히 정했어요 4번 타자죠 이론께 5번 타자죠 5번 자 그만 다음 얘는 좀 이렇게 둘나가세요 아우 쉬었어요 이거 진짜 허무한데요 너무 허무한데요 네 진짜 보람 없네요 쟤는 소문날 것 같습니다 저글링 7부 상대로도 죽지않고 하나하나 살아 돌아온 길로 하하하하 뭐 책 나오겠네요 그 사이에 스타게트 아 예 참 괜히 남았던 거 하나 잡힌 저글링만 불쌍한거에요 스파이어 올라가겠습니다 아 제발 스파이어 안 올라가길